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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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덕분에 정말로 우리 입양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인식 개선이 되었고 전혀 국내의 인양이 활성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점이시고 아름다운 증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생명은 아름답고 희망 차단입니다. 이렇게 뜻깊고 좋은 일에 저희가 미약 하나만 도움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이번 기회도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째 이렇게 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처음으로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아니군요. 결혼을 해서 참여하기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주변에도 외국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은 입양이라는 곳에 대해 굉장히 열려있을 텐데 있잖아요. 그런 입양 문화를 보고 되게 부럽고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조사연 작가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우리나라 더 좋은 열린 입양 문화가 안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아마 말씀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순간에 관해서 어떤 소식이신지 아니요. 뭐 이렇게 확실한 소식을 저는 듣는 건 아닌데요.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직 생긴 건 아닙니다. 피자를 드리면서 선성을 거든요. 감사패를 드리면서 선성인데 그리고 가운데서 좀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껴지는데 언제 그런 계획을 정확히 잡으실 건지 두 분도. 몇 년 안에는. 몇 년 안에는. 뭔가 감추신 듯한 보호한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저희가 살짝 우울했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 취재진들이 그런 소식인가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막 드라마 들어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사회가 없다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입양에 대한 그런 개념의 생각들이 좀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정말 아까 유진 씨가 말씀 말했던 것처럼 되게 좀 자유로운 입양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좋은 행사에 참여해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이제 2012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희망차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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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